강남구청을 놓고 강남구청 5분거리 레슬릭 복싱 주짓수 격 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쇼핑몰개 터령입니다. 쇼핑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남자 쇼핑몰 덧셉트를 운영하고 있는 형수 관장님을 정말 존경하는 격투기 꿈나무 생일축입니다. 근데 민호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야, 진짜로 조만간 합입 같은 그런 MMA 파이터가 되지 않을까. 사실 맥그리고를 좋아한다며. 맥그리고를 더 멋있어서 좋아하는데 자, 오늘 실전 근육 훈련. 이제 오늘 민호 저희 체육관을 열심히 다니는데 요건 안 해봤을 거에요. 근데 민호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요. 네, 제가. 오케이. 팔점프 같은 거는 많이 설명했거든. 그래서 약간 어깨 뒤로 빼기 라는 동작인데 뒤로 빼기 해서 다리를 한 번 잡아주세요. 다리를 한 번 잡아주세요. 네, 네, 네.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팔점프 같은 건 어, 허리 펴, 민호야. 그렇지. 허리 펴. 팔점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가볍게 그냥 맨날 뭐 밥만 주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맨날 하죠. 네. 요런 건 이제 막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네,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운동이야, 민호야. 어, 알았지? 제가 다 읽는 거 같아. 그리고 그것도 운동이라고, 알았지? 자, 이 상태에서 한 발짝 뒤로 가봐요.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뒤로 가면 내가 이렇게 뺐다가 가운데로 와서 푸시업. 어깨 뒤로 빼기 해요, 이게. 와, 진짜. 둘. 요거는 이제 상남자들만 할 수 있네. 그럼, 야, 딱 이렇게. 딱. 팔이 딱 펴지는 게 포인트야. 팔이 펴져야 돼. 그렇지. 요런 거는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한 70개 시켰어요. 70개씩 한 5세트씩. 네, 야간에. 네, 야간 운동. 오전, 오후. 아, 새벽, 오전, 오후, 야간. 네,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네, 잘 못 해요.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우리 실전 근육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한 한 15개, 20개씩 한 5세트. 요렇게 하시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케이. 강한 남자의 쇼핑몰. 더셋트. 대표님, 보여주세요. 아, 저? 3개. 3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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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릎 구부려. 무릎 구부려. 그렇지. 아니, 발목 딱 당겨봐. 그렇지. 됐어. 천천히. 뒤로. 싸웠다가. 팔이 일단 구부려졌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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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구부려졌어. 팔이 펴져야 돼. 이렇게. 자. 아. 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해보니까 어때? 제가. 몸은 지금. 화면에 보일 수 없지만 이게 관상용 근육이고 실전 근육은 아직 없어서. 아, 우리 쇼핑몰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기 다 풍선이어가지고. 그치. 실전 근육은 아직. 네. 아직 부족한 걸로. 제가. 3개월 더 연말 해가지고. 근데 민호가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더 이제 안 다치고 재미있게 운동.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 다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아, 맞어요. 재밌게, 즐겁게만 운동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미있게. 우리 체육관은 어떤 분위기 어떤거요? 저희 체육관은 일단 제가 이런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장님이 정말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저기요 저녁 Instant gefährd Junior 레슬링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많은 것. MMA na, 복싱 이런 것을 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정말 최고의 체육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데드포인트, 쇼핑몰은 데섹트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자주 출연해주세요 네 제가 항상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상 연극력이 아니라 실업근이 될 때까지 네 제가 실업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유튜브도 하잖아 저는 근데 유튜브를 그냥 제 일기처럼 생각해서 여러분들 민호의 일기를 보고 싶으시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 네